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올해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.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지시간 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 강한 노동시장과 인공지능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 등 현재 모든 게 미국 경제에 유리하다고 진단했습니다. 그러면서 올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목포치까지 하락하고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하를 시작한다는 게 IMF의 기본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. 이어 이 인플레이션은 미국 기업들의 손에 달려있는 측면도 있다며 공급망을 회복하는 게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